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월 7일 보궐선거 찬패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아마 오늘 8일 의원총회 직후에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8일 문재인 대통령 역시 4월 7일 재보선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 칠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된 이 같은 사과나 유감의 표현은 또 이렇게 계속됩니다 코로나 극복, 민생안정, 부동산, 부패청산 등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데 매진하겠다 문 대통령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충분히 고려한 듯 이번에는 부동산 적폐청산이란 그런 용어 대신에 부동산 부패라는 다수 완화된 순화된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대표한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을 할지 성자를 할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뢰를 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4월 7일 보궐선거 결과가 알려진 날 신문지상에는 여전히 여권 수뇌부의 안하무인식, 안하무인격 그런 언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김종인 최고위원의 언론 편파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4월 8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의 김종배 시사집중에 출연해서 언론의 편파성에 대한 부분을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이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편파성 문제는 꼭 이번 선거만이 아니라 꽤 오래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좀 심했습니다 보궐선거에서 이 정도였는데 대선까지 이르게 되면 언론이 편파적이다 언론이 그라운드 이른바 선급판에 들어와 있다 이런 느낌을 주게 되면 민주주의 발전의 침해 요소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국민 대다수는 김종민 우연의 주장과는 정반대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카카오 들어오라고 해 이걸 대부분 사람들이 기억을 합니다 집권 세력이 언론 뿐만 아니고 정보유통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김종민 위원은 완전히 국민들과 딴판에 주장을 펼칩니다 반성이 없는 것이죠 언론까지 좀 더 손을 보겠다 그렇게 아마 언론 종사자들은 김종민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리겠죠 그리고 그냥 그대로 밀어붙일 겁니다 두 번째는 박범계 법무장관 피위사실 공표 원칙 개선에 대한 검사들 권력수사 옥죄기용이라고 반발하다 박범계 장관은 지난 4월 6일 날 특정 언론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기획사정수사 내용이 유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과 또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다루고 있는 중앙지검에 대한 진상확인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위사실 공표를 문제 삼겠다는 박범계 장관의 그런 발언을 두고 검찰 측은 권력 핵심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옥죄겠다는 그런 의도로 해석하는 그런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청와대 연루 혹은 기획설이 나오고 있는 두 사건의 수사팀을 압박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인다 반면에 LH 사건이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상황이 자세히 알려지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결국은 권력 핵심부에 대해서는 피위사실 공표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피 차장 검사는 중앙지검이 수사 중이던 이규원 검사의 청와대 기획사정 연루 의혹을 공수처가 가져가서 지금 뭉개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 중인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도 사실상 오리무중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장관은 일체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결국은 권력 수사에 대해서는 올스톱하라는 그런 메시지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런 반성이나 이런 건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선거 결과가 발표 날 바로 그 아침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손해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살 길은 검찰 수사권 박탈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다 4월 7일 날 손해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은 보궐선거에 대한 출구조사가 민주당이 대표한 것으로 밝혀지자마자 바로 민주당이 살 길은 오로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뿐이다 이런 주장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끄리킴 없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사죄하고 청와대와 송구스럽게 생각하더라도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정리를 한번 하면 업소를 하든 사죄를 하든 유감을 표현하든 간에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잘못하는 것이 없고 너희들 때문이다 이런 매우 독특한 심리구조를 이번에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자신들에게 편안하고 익숙하고 자신들 스스로 당연하게 여기는 자신들의 길을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성을 하거나 승차라는 능력이 있었다면 이 지경까지 이 같은 대표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벌써 수정되거나 교정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미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다 이것이 솔직한 평가입니다 여기다 한 가지를 더하면 50대 남자들 60대 남자들 거기에다가 권력까지 거머쥔 남자들을 바꾸는 것은 완전 불가능한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알고 어떻게 앞으로 계속해서 대선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매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이번 선거가 서울과 부산 모두에서 승리로 결정됐지만 선거 과정에서 어떤 텀바분이 있었는지 어쩜 허점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감시단의 활동들을 통해서 보호를 받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 이런 부분을 정치권으로 하여금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선거 과정이 좀 더 투명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으는 것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이다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